딱따박 수익나는 따박이입니다. 우리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삼성전자가 지금 장중에 1%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들 보세요. 결국에는 지난 저번주에 급락 패턴 한꺼번에 마이너스 3% 이상 빠지는 이런 급락 패턴에서 전혀 쫄 이유가 없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강조를 해드렸고 결국에는 어때요? 버티신 분들은 그대로 다시금 최고가 수준 회복을 했습니다. 이때 손절한 사람들은 지금 피 눈물 얼마나 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너무 감정적으로 휘둘리면 안 된다. 사실 주식이 그만큼 어려워요. 이렇게 은봉을 막고 있으면 계속 떨어질 것 같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 잘 넘기고 가셔야만 이렇게 또 큰 수익이 올 수 있다는 점. 그래서 그때그때 타점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강조를 해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역시 삼성전자 관련 사포로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지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최근에 트럼프의 피격 사건이 있었죠.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앞으로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가 되었을 때 어떤 식의 전망이 그려지는지 이런 부분들 같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이거 깜빡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어려운 일 아니니까 깜빡하지 마시고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자 우선 여러분들 하나님이 막아주셨다. 불사조 트럼프 이대로 대세론 구치나 사실 여러분 퍼포먼스가 정말로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사진까지 나올 정도로 이 정도 퍼포먼스를 뽑을 수 있으면 사실 대통령이 거의 되었다고 확신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생길지는 모르지만 웬만하면 이변이 없다면 사실상 확률적으로 너무나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트럼프의 이 경제화는 어떻게 되냐가 너무나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트럼프는 어떻게 말을 했냐. 여태까지 계속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달러가 너무 비싸다. 지금 달러가 계속해서 신고가 갱신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달러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플라자 합의 2탄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한다? 이제 너무 비싼 이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겠다. 보세요. 엔화 대비 달러 가치가 34년 만에 최고치인데 트럼프는 미국의 재앙이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달러의 가치가 높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수출을 하더라도 이제 달러 가치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생산비는 늘어나게 되고 들어오는 돈은 적어지게 되겠죠. 반대로 미국 쪽으로 수출을 하는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달러가 여태까지 비쌌다 보니까 어때요? 미국 쪽으로 수출을 하게 되면 이제 비싼 달러를 가져오게 되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같은 수출국에는 상당히 이득이 되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트럼프가 달러 가치 앞으로 줄이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달러가 줄게 되면 우리나라와 같은 대미 수출이 활발한 나라들은 이제 조금 안 좋은 영향이 장기적으로는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생길 수가 있고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된다? 단기적으로는 이제 달러의 가치를 낮추기 위해서 유동성 돈이 많아지게 되죠. 돈이 많아지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자산시장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요. 사실 어떻습니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AI 시대다. 인공지능 시대에서 반도체는 절대 빠질 수가 없고요. 반도체는 앞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요, 수요의 증가는 계속해서 있을 전망이죠. 반도체의 수요는 이제 점진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는데 달러의 가치는 떨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돈의 양은 많아지는데 말씀드렸듯이 유동성은 풍부해지고 돈은 풍부해지는데 우리나라와 같은 수출국들은 조금 안 좋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삼성전자처럼 안정적인 수출처, 수요처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곳으로 돈이 더욱더 몰려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반도체 쪽으로 돈은 더욱더 몰려들게 된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다른 섹터들 쪽으로 산재되어 있던 돈들이 이제는 추가적으로 반도체 쪽으로만 몰릴 수가 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된다? 여러분 트럼프가 된다면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쉽게 말하면요. 가는 놈만 간다. 가는 놈만 계속해서 가는 놈이 더 가고 가는 놈이 또 가고 가는 놈이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고 계속 가는 시장이 형성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는 놈은 어때요? 우리나라 대장주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지금 5만 원에서 쭉 올라서 8만 8천 원까지 올라가졌는데 이 대장주 가는 놈이 계속해서 또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된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요. 가는 놈이 계속해서 가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셔야 되고 단기적으로 이런 타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셔야 된다? 오히려 저점이 나올 때마다 물량을 모아 나가시는 전략을 채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거기다가 이제 지금 가는 놈, 이제 반도체가 가는 놈이 맞을까라고 또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반도체 장비, 소재기업 실적이 올 하반기에 개선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하반기가 되기 전에 이미 개선이 됐었죠. 자 거기다가 2030년에는 반도체 시장이 얼마까지 올라간다? 1조 달러까지 올라가겠다. 이런 전망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2024년에는 반도체 시장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 1조가 아니라 5천억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5천억 달러고요. 지금 2024년 5천억 달러에 이제 5년 정도만 지나면 2배, 1조 달러 시작이 되게 됩니까 어떻게 된다? 시장이 엄청나게 정말 크게 성장을 하는 시장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보면 트럼프 수혜주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어떻게 보셔야 된다? 당연히 지금 8만원까지 올라와 있는데 지금 여기부터 또다시 중장기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들 지난 작년 9월부터 어때요? 거의 1년 가까이 동안 쭉 그대로 다이렉트로 상승을 했던 이 흐름이 앞으로도 그대로 그대로 쭉 한 번 더 나타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부분들이 뭐예요? 그때그때 이렇게 수세는 유지를 하면서 그때그때 변동성 때문에 이렇게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급락을 반복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투자하시는 분들 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점, 이런 지점에서는 비중을 줄여서 현금화를 하시고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이렇게 골이 생겼을 때는 또 매수를 하셔가지고 주가 비중, 주식 비중을 높이는 그런 전략을 채택을 하셔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어떤 지점에서 매수 그리고 매도를 하시면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매수매도 타점을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타점과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6월 3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다이렉트로 오르는 신호가 떴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매수매도 타점이 나갔고요. 이제는 또 추가적으로 매도 타점이 또 언제 생기게 되는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매도 타점 나오면 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제 구독자분들 어떻게 매수매도 타점 받으시면 되냐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저한테 문자로 삼성전자라고 보내주세요.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문자 보내주시는 구독자분들에게 제가 삼성전자의 매수매도 타점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중장기 상승은 계속해서 가게 된다. 이거는 당연하지만 그때그때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점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대응이 있었을 때 수익을 훨씬 더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대형주입니다. 대형주. 대형주의 특징이 뭡니까? 이제 급등 급락이 사실 그렇게 잦지 않습니다. 다른 주식들처럼 중소용자처럼 상한가 이렇게 가는 주식이 아니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투세로 쭉 끌고 가는 것 이상으로 이렇게 그때그때 대응하는 흐름이 수익을 보시는데 여러분들의 수익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시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저와 같이 삼성전자 그때그때 대응을 하시면서 투자를 해보시면 우리 구독자분들 수익 보시는데 큰 도움 되시고 계좌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을 경험을 해보실 테니까 그런 부분들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또 보내드리고 있는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 채널의 구독 버튼 그리고 이제 구독, 좋아요 버튼은 깜빡하지 마시고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한테 삼성전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계속해서 올라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